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은 삼전의 좋은 소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삼전이 ITU 전파통신분야 6G의 표준화 회의의 의장단을 선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이 6G 비전그룹 의장으로 선출된 삼전의 최형진 연구원이라네요 최형진 연구원님 같은 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삼전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3월에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에 총회에서 6G 표준화 회의의 의장단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네요 삼성리서치 차대대통신연구센터의 최형진 연구원이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ITU-R 이동통신 표준회의에서 6G 비전그룹 의장으로 선출됐고요 그 비전그룹은 6G 성능과 요구사항의 정의, 표준화, 성능화, 로드맵 등 6G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총회에 신설된 거예요 삼전은 5G 표준화 당시 5G 비전의 의장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 ITU-R은 전바통신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의결국으로 193개국 회원국으로 되어있습니다 193개국 회원국으로 되어있고요 2023년 6G 비전 완성을 목표로 해서 국제표준화 준비에 돌입을 한 겁니다 6G 비전을 기반으로 산업계 표준기구인 3GPP라고 하죠 3GPP인데 이게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고 해서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유를 통해서 6G 통신 규격이 개발되면서 ITU-R의 표준평가를 거쳐 2030년경에 6G 국제표준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승현준 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전 개발을 계기로 전 세계 6G 연구와 표준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전은 6G 100세 기반에서 앞으로 ITU와 3GPP 기술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으로도 선출됐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쪽 분야에 5G도 아니고 6G 분야에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야겠죠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 시장도 충분하게 먹거리 시장으로 우리가 일명 독점 아니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G도 중요하겠지만은 미래의 기술을 선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두를 하려면은 부지런히 또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삼전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연구원님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삼전 앞으로 5G를 넘어서 6G도 우리가 모든 기술을 빨리 총 투자해가지고 집결해서 이 기술도 우리가 빨리 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알려 드리고요 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